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 아니 경고를 드린 대로 우리들 인류의 상식을 한 200만 년 정도 아득히 초월해버린 그런 슈퍼 진상 아줌마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글은 모 시청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트판 같은 그런 익량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곳에 올라온 글이라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그냥 주작 같으니까 즐기시다. 즐깁시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찐텐이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아니 면사무소에 나님이 행차를 했는데 감히 수박도 안 주는 공무원들 도대체 부모한테 뭘 배운 걸까요? 이것들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재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꽁꽁 면사무소 방문기 부끄럽다. 저희 신랑 부탁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려고 진짜 오랜만에 방문한 면 사무소였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수박을 먹고 있더군요. 그리고 민원실이 아닌 산업팀이 있는 사무실이었고 그때 시간이 오후 4시 가까웠기 때문에 민원인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외부에 있다 하더라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 본 여직원만이 혼자 저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니 내가 멀리서 온 외지인도 아니고 자기들 지역민인데 진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질 않았고 또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더라고요. 수박 좀 드셔보세요. 이런 말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10명 중에 나이가 다 어린 것도 아니야 나이대가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저는 그저 신기하고 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지나가다 걸리기만 해도 한 번쯤은 권하지 않습니까? 수박 좀 드셔보세요라고 먹어야 맛이 아니죠. 모르는 봐야지. 저는 그냥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면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이고 지역민 아닙니까? 내가 어디 멀리 북한에서 왔어요?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 순간 이 아이들, 이 사람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참 괘씸하더라 이겁니다. 고작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피 땀 흘려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나 싶고 현타가 오죠. 또 자기 지역민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똑똑한 친구들이라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일처리 하나만큼 빠르게 진행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이것들 대민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들 중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진짜 단 한 명도 민원인에게 수박을 권하지 않는 그 행동의 부끄러움을 모르니 참 이건 뭐 배려도 없고 눈치도 없고 다행히도 면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니까 아휴 그나마 다행이네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민원인을 삼기는 게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내는 이 세금이 왜 이렇게 아까운 걸까요? 감히 날 삼기지 않다니 저희 언니는 동짓날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지들끼리 팥죽 먹었다고 절대 그 식당에 가지 않아요 꼭 먹어야 맛있니까? 한 번쯤 권하면 거절했겠죠 내가 뭐 수박이 먹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괘씸하다고 그래 괘씸하다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요 왜 팥죽 먹어보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하물며 식당도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는 고향 면사무소입니다 예? 제가요 영양사이기도 하고 또 제 사업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이렇게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번이 정말 처음이에요 자기 지역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민봉사를 외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 언니가 그랬습니다 야! 너 대놓고 한마디 하고 오지 그랬냐? 이렇게요 네 식구들이 네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 하겠냐? 아이고 창피하지도 않겠냐? 한 번 물어보지 그랬냐? 수박 껍데기 정리하면서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리까는 걸 보면은 그래요 뭐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 정도는 남아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건 알더라고 아니 여러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면민이지 않습니까? 나는 만약 지난번에 부탁을 받은 부녀 회장 자리를 제가 했더라면 이런 개그지같은 취급 이런 더러운 기분은 안 느꼈을까요? 역시 부모 교육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교육의 문제인 걸까요? 그러면서 연수는 왜 받으러 가는 겁니까? 봐봐 아무것도 배워오는 게 없잖아 아유 정말 한심해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무래도 님은 수박을 못 드셔서 배탈 난 것 같은데요 아니 공무원들이 당신을 홀대한 것도 아니고 수박 한턱 먹다가 민원인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 욕까지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박 권유 안 한 거 말고도 뭔가 좀 다른 게 있었나 그지 같은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없네요 딱 그거 하나뿐이야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지역민을 우습게 알고 수박을 권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고? 아니 그럼 님은 뭐 먹고 있을 때 누가 오면 지나가면 무조건 권하고 그러나요? 저라면 그냥 차라리 자리를 좀 피했겠습니다 편하게 먹으라고 뭐 나도 그래요 예전에 공무원들 권위주의 쩔었을 때 이래저래 당한 게 좀 많은 사람이지만 요즘 젊은 공무원들 보면요 전화통화만 해봐도 그래 되게 친절하구나 아유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사회복지과 젊은 여성 공무원분들 또 원스톱과도 그렇고 여하튼 당신 어린 친구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또 업무 처리도 빨리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만 화를 좀 풀면 좋겠습니다 진상 부르지 말고 2번 아니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민원인이고 지역민 뭔 소리야 미친 꼴값하고 자빠졌네 이 아줌마 아니 지역민이 뭔데 뭐 그 동네 황제라도 되는 건가? 아니 우리나라에 지역민 민원인 아닌 사람이 어딨다고 이랄지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지역민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3번 어? 이거 뭐야? 잘 모르는 외부인한테 수박 먹으라고 왜 권해야 돼요? 니가 뭔데? 4번 미친 걸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신박한 민원을 넣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아줌마는 수박에 환장한 사람 같군요 아니 공무원이 거기 일하라고 있는 거지 너한테 수박 봉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줌마 아니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미서테리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역시 자유는 너무나 신비해 5번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옛날에 이거 보니까 옛날에 봤던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집안에서 친구랑 둘이서 삼겹살 오지게 구워 먹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싶어 나갔더니 어떤 여자가 내가 앞집 사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큰 소리로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왜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길래 솔직히 이것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만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 냄새가 났어요 미안해요 창문 닫을게요 이랬더니 대뜸 하는 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냄새를 오지게 풍기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면 당연히 그 전에 먼저 앞집 옆집에 들려가지고 고기 좀 드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눠주는 게 상식 아니냐 왜 니들끼리만 처먹냐 이러네 진짜 미쳤나 싶었는데 뭐야 혹시 같은 아줌마 아닌가 6번 실로 엄청나다 그리고 이건 분명 100% 실화야 왜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을 못해봤거든 7번 저는 120 콜센터 일하는 사람인데요 상상초우라는 진상들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특히나 제 기억에 남는 한 사람 자기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거기 간호사들이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자기한테 한 입도 안 줬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전화를 했던 중년 아저씨 의사한테 말을 했더니 의사가 또 개무시를 했다면서 저한테 그 간호사랑 의사랑 자를 방법이 없냐고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이러면서 불같이 난리를 쳤거든요 와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감도 안 오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이 아저씨 이력을 보니까 전부 간호사에 대한 불친절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 참 간호사가 치킨 안 줬다고 불친절하다며 걔 난리 치는 이것만 해도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아니 그걸 또 왜 120에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해달라는 거야 어쩌라고 아무리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청 콜센터라지만 진짜 이거요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8번 아이고 그 수박 먹고 배라도 아파서 봐라 아이고 공무원이 준 수박을 먹고 내가 배가 아프다 보상해라 100% 이렇게 난리쳤을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뭐 9번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끌 끌 끌 아이고 누가 보면 그 공무원 월급 다 대주는 줄 알겠네 10번 이야 저기 언니라는 사람도 똑같네 근데 궁금한 게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아니 진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뭐야 대댓글 그렇죠 바로 이거죠 공무원이 진짜 개그지 같은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도 하나하나 상대를 다 해줘야 된다 이거요 끌 끌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뒷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